포구 속 한 노부부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고 재벌이 사위되고 호텔 회장이 되어 인생 역전한 월드 오프 아스트리아 호텔 CEO 조지 볼트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뉴욕 아스트리아 호텔 CEO 조지 볼트 이야기 조지 볼트와 월드 오프 에스터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지 씨 볼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온 사람으로 조그마한 호텔의 지배인이었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호텔방은 예약 손님으로 벌써부터 꽉 차 있었는데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호텔 문을 두드린 노신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하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이 다 나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죠.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시간은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노신사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올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정이 딱한 노부부에게 말했죠. 객실은 없습니다만 폭우한 내리치는데 차마 나가시라고 할 수가 없네요.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겠어요? 노신사는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직원은 기꺼이 자신의 방을 그 노부부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잠을 자고 나온 노신사는 프론트 데스크 아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년 볼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을 맞이한 노인이 말했죠. 어젠 너무 피곤했는데 덕분에 잘 묵고 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꼭 응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2년 후 그 호텔 직원에게 편지 한 통과 함께 뉴욕 왕복 비행기표가 배들리였습니다. 그는 기쁨함으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의 큰 호텔 그룹인 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에서 총 지배인으로 초병할 테니 면접에 응하라는 내용이었죠. 볼트가 면접장에 가서 보니 여름밤에 숙박한 그 노신사가 회장으로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때 볼트는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총 지배인은 너무 과반하다며 식당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겠다고 제안했죠. 그 호텔에 접시 닦기로 취업한 볼트는 자기 맡은 일을 120% 해냈습니다. 이를 기특하게 본 그룹 회장은 고속 승진을 시키고 약간의 주식도 증여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반기더니 뉴욕 중심가에 우뚝 서있는 한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호텔이 마음에 드나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저런 고급 호텔은 숙박비가 너무 비쌀 것 같군요.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저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겁니다. 그 노인은 바로 백만장자인 월드오프 에스토였고, 조지 볼트의 서비스에 감동해 매너튼 5번가에 있던 선친 소유의 맨션을 허물고 아스토리아 호텔을 세운 것입니다. 서울 퇴교류에 있었던 아스토리아 호텔도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과 연관이 있지 싶습니다. 참고로 아스토리아는 미국 오레곤주 콜롬비아 강변의 항구도시 이름이며, 이곳 원주민들의 말로 자유를 뜻합니다. 시골 변들이 작은 호텔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그렇게 노부부에게 대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친절과 배려를 통해 미국의 최고급 호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의 CEO로 거듭났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면 정말 재미가 없겠죠. 이후 조지 볼트는 재벌 노부부의 딸과 결혼했으며 고객 감동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호텔을 경영했습니다. 이 꿈같은 이야기는 1893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조지 볼트의 성공기는 단지 배려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행동의 규칙이라는 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다 하여라 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